예 예 아 난... 이거 보시면 그... 예 이것까지 내려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것까지는 이것을 보시고 그리고 읽고 나시면 아마 부장님께서 큐사인 주실 거예요 들려. 이제 조금씩 들려요 이걸 찍어서 뭐 하시려고 왜 연습을 하자 카네. 하자. 나 그랬더니 100% 연습을 해야 돼. 이건 너무 힘든 일인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토요일 2563년 사찰에서 봉축 법으로 가는 수행자의 독성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딱 한 번 하고 잘릴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의 영상은요? 이거는 진짜 작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